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레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구 하고 난 이후에 노래 부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왔냐면 신해산으로 오게 됐습니다 신해산으로 내려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당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 달 걸린 거예요 두 달 대충 두 달 걸린 겁니다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3개월 걸렸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왜 신해산일까? 우리가 이제 신해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해산은 언약의 산이죠 신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을 해서 출발을 합니다 신해산에서 거의 한 1년 정도 긴 시간을 머물게 되는데 신해산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예뻐가지고 아니면 우리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편하고 좋긴 하지만 사실은 언약 속에서 쫙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해산 언약 또 다윗의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집어넣으신 거죠 참여시킨 거고 그거 자체가 은혜여 감사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읽어갈 때는 이 언약의 흐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언약의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그걸 기억하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가난한 땅에 데려가기 전에 그들과 신해산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9장부터 해서 24장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먼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제가 4월 달에 주례가 있습니다 결혼식 주례가 있는데 신랑 신부가 저의 양복을 한 번 맞춰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옷이 너무 추리했나 봅니다 뭐 어쨌든 좋죠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말릴 필요는 없고 그게 왜 나까지 이렇게 챙기냐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혼 예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생일대에 중요한 사건이니까 당연히 신랑 신부는 드레스랑 턱시도 그리고 하객들도 사실 옷 맞춰서 와야 되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주례 목사님까지 추리하게 입고 오면 안 되니까 개척교의 목사처럼 입고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양복을 맞춰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언약식 결혼 예식 이 언약식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구속사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 신해산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예식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뭔가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3장까지는 결혼만 하고 예식만 하고 땡이 아니라 이제 주례 목사님이 이것저것 묻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셔야 되고 이런 걸 요구를 합니다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약속들 결혼 예식, 결혼 언약 예식 자체가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맺는 거 아닙니까 약속이라는 건 조항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20에서 23장까지는 조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에서는 예식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재단에 뿌리고 또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피로 맺는 그런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신해사 언약 단락인데 이 얘기가 오늘과 내일 우리가 통독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런 흐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핵심 구절부터 먼저 살펴보면 19장 4, 5, 6절을 보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그래서 먼저 이제 예식이 들어가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에게 내가 뭘 행해줬는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신랑 신부들이 결혼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구애, 프로포즈 이런 거 하고 서로 간에 뭔가 많이 사랑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베풀잖아요 그렇죠? 많이 고백을 하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해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의 크기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진짜 언약식을 맺으려고 하는 그 설언적인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유를 얘기하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의 크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중에서 특별한 소유로 걔네들을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해상 언약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을 지키면이죠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20장부터 23장까지 조항들이 나올 텐데 이 조항들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앞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언약식을 맺는데 이 언약식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부터 설명하게 될 그 개명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걸 잘 지키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 많은 소유 중에서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왕의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여러 가지 많은 왕의 소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한 보물이 되는 비결은 뭐냐면 이 개명 안에 살아갈 때 율법 안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걔네들은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인간과 신의 중재적 역할을 하잖아요 이방 민족들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약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책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지켜라? 너희들 안 지키면 다 죽는다? 이게 아니라 아니고 원약식을 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요구할 게 있는데 이 요구들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너희들이 이러한 왕의 보물이 될 것이고 열방 가운데 이러한 지위를, 특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선택을 하죠 일제히 응답하이르다 요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라 얘네들이 오케이,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좋다 그러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약식이 나오는데 24장에 사인을 하는데 그 사이에 원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겠다고 했으니까 원약이 뭔지 얘기를 해야죠 그게 이제 20에서 20, 22, 21, 2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신해사 원약의 내용들을 봤을 때 이거는 강료나 하나님께서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틀에서의 내용이 아니라 결국 이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중에서도 이스라엘 때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인데 특별한 소유가 되어가는 길 더 부여하고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거를 하나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사랑 그렇다면 이제 그건 어떤 길이냐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냐 그게 이제 20장에 나오는 10개명 10개명은 이후부터 진행되게 될 그 많은 원약의 개명들에 대한 원리들 중요한 원리들을 10가지로 정리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또 추격을 해보면 1에서 4개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에서 10개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좌우 결국 뭐 되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이 원약의 규정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건 이제 제의적인 내용 그러니까 예배에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정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공평과 정의로 행하는 것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전부가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딱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뭐냐 하면 율법주의적인 어떤 문자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걸 철저하게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또 다른 구속 또 다른 노예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일상 속에서 부요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거는 개명들을 지키면서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결국 이 길은 사랑의 길이라는 것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인간 본연의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리를 위한 복인, 개명들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십개명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꼼꼼하게 개명들을 좀 살펴보면서 곱씹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은 내가 잘되는 길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길이고 그리고 또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사람과 이 환경들을 더 깊이 누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보물에 나오는 십개명 하나하나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 가늠하지 말라 도육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 가면서 생각을 가면서 정말 복받는 길이 뭘까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더 부요한 우리의 영적으로 부요한 길로 갈 수 있을까 난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길로 내가 지금 나의 일상이 가고 있는지 이 십개명의 내용들 그리고 이후의 조항들을 한번 곱씹어 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원약식을 맺기 전에 먼저 원약식을 예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약의 조항들 중에서 특별히 십개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죽이고 또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규정들 개명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하나님의 참된 보물이 될 수 있을까로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곱씹으면서 읽을 수 있는 꼭꼭씹어 소화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추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usa usa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